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괴물 몬스터로 찾아왔습니다 저희 주변에는 지금 모드가 대략 한 80개 90개 이상 들어가 있어가지고 괴물이 한 천마리가 넘게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 월드에서 몬스터를 길들이고 살아남아야 된다는 사실 자 아무튼 오늘 저희 앞에는 상자가 3개가 있는데요 이 상자에는 오늘 저희가 유용하게 사용할 지원 아이템들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템들 완전 랜덤으로 저희가 가져가야 되거든요 제가 설치했기 때문에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가져가고요 현재님부터 뽑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예전 방식으로 돌아왔군요 교권 어때요? 안돼! 아 그것만은 안돼! 아 이거 안돼? 아 못돼! 이건 어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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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그건 뭐 괜찮지네 중간거다 중간거는 중간거는 뭐 애매하긴 해 이게 반응이 제일 좋아서 구린 것 같단 말이지 내가 딱딱 켰지 아니야 그럼 나는 반응이 제일 구리였던 요거를 선택하겠습니다 후회할 수도 있는데 후회! 선상광부! 아 오늘도 쓰레기 걸렸네 이거 선상광부는요 아이템이 복괭이랑 땅속으로 가고 들어가게 될 수 있는 아이템이 있어요 우와 이렇게 가려고요 몬스터 도망가거나 땅속에 동굴로 들어가게 되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죠 오 몬스터 어떻게 잡죠? 알아서요 와 정말 유용한 정보네요 자 이제 남은 상자는 두 개입니다 이제 아이님이 뽑으시면 돼요 그래 나는 그럼 제일 반응이 안 좋아해도 이걸로 뽑아볼군요 죽음의 사신 우와 나의 줄! 내꺼는 죽음의 사신이다 내꺼 보단 좋아 보이는데 나의 이미 죽었네 그래 한 번 죽는 게 어렵지 두 번 죽는 게 안 어렵겠다 여러분 죽겠다는 소리잖아 자 그럼 저는 가운데 남아있는 거를 들게 되겠네요 가운데 남아있는 건요 불타는 왕주먹 뭐야 이게? 그냥 왕주먹인 것 같은데 뭐야 딱 봐도 사기 같아 보이는데 아무튼 괴물몬스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있잖아요 오늘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요 네 예예 그 네 방금 아이님이 놀랐잖아요 오늘 그 네 아 진짜 나 안 할 거야 미스테리 탐험된 괴물들도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갑독 뒤에 조심하세요 예 아 진짜 오늘은 이름하여 온포의 괴물몬스터 자 참고로 룰이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오늘은요 돌아다니다가 상대방을 만나면요 대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상대도 세 마리의 몬스터를 가지고 있어야 하죠 뭔 말할? 네 네 야 나 웬만한 몬스 다 한방이네 나이스 나 어떻게 잡지 막막한데 현재는 광복해가지고 광질해야 되는 거 아니야? 종굴 가야지 뭐 어떡하겠어 어 뭐야 저기 핵실험실처럼 생긴 구조물 있네 저기 가봐야겠다 아 뒤에 괴물 쫓아온다 아 젠장 뭐야 뭐야 뭔 소리야 앞에도 안 보여 여긴 뭐야 어 봉룡이다 야아 아 야 야 불뽑는 거 이거 뭐야 반칙이지 누기지라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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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무서워서 간질을 못하겠어 근데 지금 느꼈어 나 이거 보물상자 만들어 놔야겠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몬스터볼은 좀 챙겨놔야 될 것 같아 맞아 맞아. 그 내가 절실히 느꼈잖아 저번에. 나도 느꼈어 저번에. 어 저기 괴물 또 온다. 아 너무 아픈데? 어우 죽었다. 아니 오늘 더 빡세졌어. 내가 일단 오늘 좀비 한 마리만 잡아도 웃음이다. 인디고다! 아씨 문 열어봐요. 아씨! 인디고 사왔다. 야! 아 저봐. 인디고 겁나 센데요? 어? 인디고 잡을 수 있겠다. 야 인디고! 니가 나를 우습게 봤다 이거야? 잘 가라. 일단 아쉬운데로 인디고로 잡아놓자. 나이스! 한 마리 개또다제! 오 뭐야 왜왜왜왜! 메뚜기 가위가 못해요! 메뚜기 가위! 그게 뭐해요! 아 진짜 미안! 아 진짜 미안! 진짜 괴물이름이 메뚜기 가위야. 야 비웃지마! 어 뭐야! 야 1급 줄형한테 한 대 맞으니까 죽을 뻔했어. 야 1급 줄형 일로와봐. 일로와. 아 미치겠네 매틸 과일 진성 아 홍영은 또 뭐야 아 아 아 아 뭐 저 뭐 소리 고운 배틀 뜨세요? 아니 이거 몬스타라 너무 귀여워 살려주세요 왜? 땅 파는 거 쓰다가 갑자기 땅이 갇혀지는데? 현재 땅속에서 관리하는데 아 살려주세요 뭐야 나랑 똑같은 얘가 있어 뭐야 내 닉네임이야 이거야 내꺼야 명아용이 있다고? 어 뭐야 이게 어 뭐야 미스터리 괴물이다 헤이 노클 크멘 헤이 노클 오 잡을 시켰다 오 뭐야 항방에 도사이런스 뭐야 이거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 제육 방칸 정기추 맞지? 아아아아아 아 아 어 어 엄마 못 막아 이름 못 오잖아 이상한 몬스터가 들어왔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 일단 아이템은 챙겼거든요 다행입니다 아잉 으아아아 아아아아 설마 아니 한칸에 어 뭐야 나 어디 불려갔는데 어? 너 랭담하러 간거 아니야? 어디세요? 일단 몬스터볼을 갖고 오긴 했는데 아아아아 아아아아 나 이상한데 끌려왔어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어 뭐야 다시 돌아왔다 야 나 죽을 뻔했어 어 저거 뭐야? 기타아아아아아 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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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물었다 으어어어 쩌 못 들어오게 막아야돼 아 뭐 괴물 원투데이 보세요 우와아 아 미스테리 괴물 나왔어 오 근데 나이스 유리창에 껴고 1프레임 옆으로 살짝 비켜서 때리면 반핏 깎을 수 있다 가자아 이앗 오케이 어? 피보타임 시작 피보타임입니다 나이스 이러면은 몬스터가 이제 금방금방 나오거든요 이제야 잡으면 되겠구만 이제 잡으러 다닙니다 지금 잡아야 돼 5분동안 지속되니깐요 5분안에 잡아야 됩니다 우와아아아 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주쿠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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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 이거 10만? 아니 몬스터 겁나많아 여기! 아 동굴이 진짜 미쳤다 가도 되겠지? 가보자 야악!! 오케이 이제 우리 집까지 가보자 그렇지! 체력을 다 깎았지 롱? 아 쎄마리 다 잡았다 아 근데 현재는 몬스터 언제 잡음? 마침 내가 지금 발견을 했지요 저거 뭐지? 뭐? 굴드로 졌으라는 게 있는데? 내 국경이로... 야! 이리 와! 뭐 랍스터처럼 생겼기도 했고 로봇처럼 생기기도 했어! 좀 센데? 어 야 전재 체력 한 칸 반 남았어요! 딱 깎았다! 딱 깎았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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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아아아악! 빨간 폭풍이! 빨간 폭풍이! 지옥의 강아지! 거 잡아! 내 거야! 오! 잡았어요! 으흐흐! 막판 스포츠 너무 좋고! 어? 나 한 마리 다 찾았다! 어? 가디언 찾았는데? 이제 잡으면... 겟도! 잡았다! 자 좋습니다! 피보 타임도 끝났겠다! 그럼 이제! 괴물 몬스터 배틀하러! 이동하도록 하죠! 렛츠고! 자 여러분 이제 저희가 괴물 몬스터 배틀을 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과연 오늘은 누구랑 누가 배틀을 해서 누가 이기게 될 것인가? 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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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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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경기! 렛츠고! 1번 타자 아이! 어? 2번 타자 로빈! 히히히히! 와우! 자 이렇게 자동으로 현재는 부전승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제꺼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그렇습니다! 아이님의 주미한 몬스터 대진을 보시죠! 리스트! 나와라! 3급 주령 오징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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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장기를 찍으면 어떡해요! 시키지 마! 자 다음! 나와라! 힐하운드! 어허! 힐하운드! 힐하! 다음 나와라! 툼헌터! 아 툼헌터! 어? 지들끼리 데미지 넣었어요! 뭐 이제 제가 보여줄 차례네요! 네? 덤벼보시죠 한 번! 어디 나와버려! 첫 번째 몬스터! 짜잔! 케이블 듀엘러! 뭐야? 저 면봉은? 왜 이렇게 말 다 했냐? 두 번째 몬스터! 면봉이다! 노크아! 그리고 마지막 몬스터! 더 사일런스! 오! 자 그러면! 저거를 잡았단 말이야! 하나하나 둘 셋과 동시에! 오늘의 몬스터 배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배틀 시작됩니다! 자 헬하운드 좌우의 탈락! 사일런스 좌우의 탈락! 아 놓고 뭐하나요? 두엘러! 케이블 두엘러가 죽고! 어? 더 높은 플레이어만 쫓아다니구요! 이제 남은거는 더 사일런스! 가자! 둠헌터! 너의 힘을 보여줘! 아 용암에서 다같이 싸우고 있지만! 자 더 사일런스가 용암에서 부활합니다! 자 지금 둠헌터랑 1대1을 벌이고 있는데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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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하지만 더 사일런스가! 망쳤는데요? 예? 야 쫄! 야 쫄 안녕? 배도 없네! 로빈 몬스터가 다 죽어가지고! 로빈님의 패배입니다! 아이고 야 이걸 지냐! 결승전까지 올라온 아인님 대! 그리고 결승전에서 기다리고 있는건 현재님이죠! 자 그럼 이제 현재님의 몬스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소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 봐봐요! 자 첫번째! 레이저 크리퍼! 아 레이저 크리퍼! 아 예! 아 다른건 없는데? 원거리 딜러 포지션! 다음! 네임리스 가디언! 오오오! 이건 좀 강해보이죠? 네임리스 가디언! 불드로저스! 오오 야 첫번째 몬스터는 별거 아닌것처럼 느껴졌지만 나머지 몬스터들이 정말 묵직하네요! 무배틀! 시작합니다! 엑소! 레이저 가디언! 네임리스 가디언이 먼저 들어가서 공격을 시작했구요! 메이저 크리퍼를 날려버렸는데요 같은팀을? 하지만 멋지게 2대1을 하면서 헬하운드를 다구리를 까고 있습니다! 죽여 죽여! 자 헬하운드! 요맘으로 떨어집니다! 아 헬하운드 죽었습니다! 화면이 안보여요! 자 이제 남은건 둠헌터! 제발 둠헌터 너가 이겨줘! 아! 오오오! 오오오! 밀어버려 밀어버려! 네임리스 가디언이 워낙 피통이 많아가지고 진짜 많이 싸웠는데 둠헌터보다 체력이 많거든요 그리고 공속이 더 빠릅니다! 와아아아! 와 공격 스킬이 또 있어요! 우와! 뭐야? 우와! 왜 강함을 보여줘! 충격! 네임리스 가디언 너무 쎕니다! 안돼! 아 두먼터 너무 약해요! 코로나에 불려크림! 야! 레이저 공격으로! 두먼터! 이렇게 두먼터가 죽고 말았습니다! 아유 잘했어! 아유 잘했어! 아우 안돼! 자 우승은 네임리스 가디언의 현재님이 되시겠어요? 예에에에! 아니 난 우승이었는데! 아니 현재님 우승 몇 번째요? 2연승이지! 그런거 같아요! 두번 연속 이긴거야 그러면은? 오! 와 아무것도 안하다가 소리는 아이님이랑 내가 다 질렀는데 그니까 우리가 득음하고 쟤는 뭐 했는데? 나는 목도 지키고 우승도 지켰다. 어이가 없네요. 자 과연 다음번에는 현재님의 독주를 막을 수 있을 것인지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신다면 저희가 또 다음에 더 재밌는 괴물 몬스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 안녕! 이것도 보실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